오늘 두 번째는 시장진단 할 텐데요. 시장진단역에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사님 휴가 가시니까 장이 이렇게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러죠. 힘드니까 그냥. 제가 이제 토로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안 좋지 안 좋은데 그러면 안 좋은 이유가 사실은 무엇일지 좀 우리 냉정한 또 김 이사님 시각으로 지금 최근의 하락의 원인을 좀 분석해 주세요. 뭐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중동 이슈를 포함해서 높아진 금리, 유가 여러 가지가 더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보는 이 하락의 본질은 리스크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인데 조금 경험하지 못했던 불확실성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그 시작점 자체도 역대 유래가 없었던 그런 시작점이었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도 어느 방향으로 트위치가 굉장히 불명확해졌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이스라엘로 간다고 했을 때는 뭔가 좀 해결점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기껏 얻어낸 게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20대 정도의 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가서 할 수 있는 협상력이 그 정도라면 그다음에 지금 상황이 만약에 혹시라도 과격 분자들로 인해서 조금만 틀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에 대한 그런 불안감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이슈로 끝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또 벌어졌을 때는 어느 방향으로 튈 수 없다라는 그 불안감 자체가 결국은 시장의 하락의 본질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뭔가 잘못 터지면 그동안 억눌려있던 것들이 크게 터질 수 있다는 그러한 불안감 자체가 가장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한다면 기업 실적에서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빅테크 기업들의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아마도 시장의 주정 요인이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나 유가 이런 것도 당연히 급락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금리나 유가가 왜 올라가고 있는지를 좀 더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안감 지금 현재 정확한 크기를 위험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그럼 그 정도를 지수에 적용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밑으로 만약에 심리나 수급으로 간다면 그때부터 매수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그 정확한 리스크 크기 측정이 안 되니까 여기만큼 빠진 게 적정하게 빠진 것인지도 알 수 없고 만약에 이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가 아무 일도 아니라면 급격하게 V자로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지금 넘어야 될 산이 많죠. 당장 오늘 저녁에 있을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는 또 어떤 발언이 나올지도 점검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미국채 금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회사채 수급도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더 꼬이거든요. 그러면 이 높아진 금리가 하이어포로 온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높아진 금리를 계속 모든 기업들은 과연 소화할 수 있나 그러면 내년도에 추정하고 있는 기업 실적은 적절한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자산 규모가 한 130억 불 정도 되는 그런 미국의 기업이 불과 한 1년 반, 2년 전에 3% 금리로 파이낸싱을 했는데 지금 다시 리파이낸싱을 하려면 9%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거죠. 회사채 금리는 그만큼 더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배 이상의... 기준금리는 5.5 이런데...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 가산금리를 높게 받는 거죠. 그래서 회사채 금리 9%를 최근에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도 최근에 회사채 발행했을 때 금리가 5%였거든요. 물론 애플 같은 회사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서 잘 소화되긴 했지만 애플도 5%씩 금리를 주면 과연 이익이 지금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나? 이것도 점검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비용, 꼬이는 채권 수급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까지도 현재 시장은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금리를 걷기 위한 전반적인 모민섬들이 좀 나와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유가 얘기하셨는데 금리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럼 금리 스파이크는 지금 이쪽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열어놔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또 유가는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상단으로 갈 수 있을지 숫자 좀 제시해 주세요. 정확한 고점을 우리가 알긴 어렵지만 저는 지금 95달러 이상으로 가게 되면 리스크가 더 확대되는 형태로 간다. 그런데 지금도 잘 살펴보시면 분명히 이스라엘 하마스 관련 이슈가 줄어들지 않는데 유가가 그렇게까지 빠른 속도로 올라가진 않고 있거든요. 결국 이것은 확전까지 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란도 끼어들고 주변 국가들이 끼어드는 그런 확전으로 가게 되는 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도 강력하게 막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주변 국가들의 입장에서 또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아마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는 가정이 이미 끼어 있으니까 위험의 크기가 측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비교적 85달러, 6달러 정도 수준에서 좀 묶여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95달러까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이건 리스크가 진짜 좀 커지는 부분이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유가에서 느끼는 시장의 위험도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는다를 전제로 깔고 있는 게 아닌가. 대신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건 오히려 유가가 아니라 금값이죠. 금값이 어느새 183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아주 급속도로 전고점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있다 보면 이 2000달러를 다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금값의 움직임 자체가 그만큼 시장에서는 일종의 안전자산에 대한 선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달러값이 비교적 약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이 먼저 튀어 오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위험도를 지금 유가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느끼고 그 다음에 금 쪽에서는 조금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가의 수급은 우리가 또 살펴보시면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수요가 폭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지정학적 위험으로만 유가가 높아지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베네주엘라를 누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재를 풀어서 여기서 또 물량을 늘릴 수 있거든요. 물론 베네주엘라 꽤 워낙 질이 낮아서 전체적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다른 지역 거를 커버할 수 있다 없다는 좀 더 따져볼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석유가 그렇게 수급이 타이트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 미국이 이제 좀만 상황을 바꿔주면 그런 차원에서 저는 유가는 일단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고점 부근인 95달러를 돌파하지 않는 이상 시장이 느끼는 어떤 위험의 강도는 아직까지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인 얘기도 들어봤고요. 오늘 또 금리 얘기 계속해보자면 국내에서는 금통위가 있었잖아요. 6년속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을 하면서 외인의 수급이나 환율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그런 궁금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환율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우리나라 금통위는 굉장히 진태양란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 구간에서 올리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내릴 수는 없고 그래서 굉장히 진태양란에 빠져 있는데 굳이 방향성을 따지자면 지금은 낮추는 것보다는 올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그런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우리나라가 이제 원화가 약해지고 유가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수입 물가가 들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부분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환율이 급반전해서 1,360원에서 다시 쭉 치고 내려갈 거냐 그럴 가능성은 또 낮죠. 달러 자체가 지금 워낙 강해지고 상대적인 안전 자산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했다고 해서 환율이 크게 약해질 원화가 강해질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국보다 우리가 경제도 약하고 전체적인 달러 수급도 좀 불안한 그런 양상이니까 환율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 수급에는 이미 금리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이미 200BP가 벌어진 게 꽤 오래됐는데 200BP가 벌어진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벌어진 금리 차이로 인해서 외국인들 수급에 작용한다고 보기보다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지정확정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기업 실적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금리 상승에 따른 종목 변화, 종목 교체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특정 업종으로 굉장히 쏠리고 있죠. 특정 업종도 아닙니다. 특정 종목으로 쏠리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유입되고 있는 매수의 거의 90%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은 최근에 환율이나 금통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수출 규제하는 것들은 엔비디아에 타격이 있었고 국내 반도체주에도 좋은 얘기는 아닌데요. 상대적으로 미국만큼 그렇게 충격을 많이 받는 것 같지는 않아서 다행인데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또 재수처를 취하게 되면 우리 기업이 또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와 HBM이 묶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매출의 한 10% 이상 정도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이 멈추게 되면 당연히 HBM의 그 물량도 줄어드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둘이 또 싸우는 과정에서 중국이 뭔가 해코지를 하게 되는 상황에 오게 돼서 규제가 더 늘어나게 되면 이런 것처럼 자원통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디렘 장비 쪽으로도 규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증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규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저는 레토릭과 실질은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과 중국의 서로를 견제하려는 그런 말싸움, 말의 어떤 강도는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과연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매출 20%를 눈뜨고 날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동안 A800이라고 하는 다른 우회로를 통해서 계속 수출해왔던 엔비디아가 아마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또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돈은 돈을 벌려고 계속 노력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규제를 굉장히 높게 한다고 하더라도 팔 때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팔더라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반도체 수제를 가지고도 뭔가 경쟁을 벌일 때 양쪽이 모두 멱살 잡고 끝까지 갈 것 같았지만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예 공장을 지어버렸죠. 그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동일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은 없지만 우리가 정치적 수사와 실제로 돈이 오가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이 정말로 매출의 20%, 시가총액의 20%를 눈뜨고 날릴 것인가? 저는 전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우회로를 찾아가는 엔비디아를 정말로 쫓아가서 그 우회로까지 하나하나 다 차단할 것인가? 그렇게까지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국이 중국을 향한 어떤 규제의 핵심 칼날은 하이엔드급은 절대 안 되는 분명히 보이고요. 하이엔드 밑에급까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도시락 싸들고 말일 것인가? 저는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왔다 갔다도 많이 하고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은데요. 또 이런 상황에서 많이 빠진 업종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지수가 안 좋음에도 버티는 그런 견조한 쪽을 봐야 되는지 이게 가장 궁금한 포인트거든요.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여쭤봤는데 우리 김종효 의사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둘 다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둘 다 기회가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당연히 시장보다 강한 업종을 골라야 되죠. 그래서 지난 3분기부터 저는 꾸준히 또 반도체야 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계속 반도체 얘기만 해왔는데요. 실제로 살펴보시면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지금 강하게 버티고 있는 대형주 반도체와 은행주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은행주는 저는 크레딧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최근 들어서 올라온 게 배당 이슈라면 배당락 관련해서는 오히려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도 일단 말씀드렸던 중소형주도 있고 대형주도 있는데 중심축은 일단 대형주. 그다음에 중소형주 쪽으로 분할 매수 정도로 계속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 다만 그 중소형주는 여러 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선단 공정과 관련이 있는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증설 혹은 글로벌 증설과 관련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최대한 압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던 하나 마이크론이나 한미반도체처럼 시장 대비 강하고 오히려 더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의 신규 매수는 이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시장보다 가장 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밸류의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언급드렸던 엔비디아 상황에 따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밸류가 높은 종목군들은 장기로 본다면 모르겠으나 지금 가격에서의 공격적인 신규 매수는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1순위는 SK이닉스와 삼성전자. 저는 뭐 여전히 삼성전자의 무게를 두고 있지만 시장이 아직은 뭐 답을 SK이닉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SK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가장 중심축에 놓고 그와 연관돼서 움직일 수 있는 소재 그다음에 장비 관련 주들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꾸준하게 좀 넓혀나가시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은 많이 빠진 종목보다는 시장 대비 잘 버티는 종목이 답이다. 그런데 은행주도 버티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도 버티고 있지만 은행주보다는 반도체에 좀 더 무게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는 계속 좋게 얘기하셨고요. 반도체만 얘기하기는 좀 뭐하니까 그러면 또 좀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반도체 말고 또 주목할 섹터가 있다면 어디가 있어요? 네. 섹터라기보다는 개별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싶은데 뭐 섹터라고 볼 수도 있죠. 좀 통신주 쪽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통신주를 방어주, 배당주 개념으로서 본다고 하더라도 매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현재 가격도. 그렇지만 저는 SK텔레콤은 배당주나 방어주의 개념으로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SK텔레콤이 내년도에 이제 실적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게 소위 B2X 그러니까 B2B와 B2G를 이제 연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 중심축에 있는 게 AI고요. 또 그 중심축에 있는 게 UAM이나 그다음에 V2X 같은 전반적인 통신 영역을 B2C가 아닌 B2G나 B2B로 넓혀가는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클라우드,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더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동안 투자를 좀 많이 했던 대표기업 중에 하나가 SK텔레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SK텔레콤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솔직히 최근에 통신주 3사 중에서 가장 또 견주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배당 메리트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B2C가 아닌 B2B나 B2G에서 늘어날 수 있는 모멘텀을 생각한다면 저는 SK텔레콤 정도도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뜬금없이 제주은행이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하면서 은행주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분들은 지금 신규 매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어쨌든 배당락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시장보다 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보유 정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손해보험주와 더불어서 4대 금융지주 정도도 보유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략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아까 전에 리스크의 크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험하지 못한 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럴 때는 현금 비중을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은 전략인가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 현금을 가지고 계신 게 저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전부 주식으로 채우고 계신 분들은 여러모로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많이 빠진 상황에서 현금을 억지로 마련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미 100% 주식이 채워 계신 분들은 저는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금을 최저가에 살려는 노력보다는 좀 더 안정을 찾은 다음에 사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현금은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굳이 이제 돈을 쓰시겠다면, 주식을 사시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SK텔레콤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지금 시장의 퀄리티 종목이면서 방어조 역할도 하면서 재무구조도 탄탄하면서 어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테슬라와 함께 넷플릭스 실적이 같이 공개가 됐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견주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구독자가 876만 명이 증가하면서 3년 만에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콘텐츠 주도 몇몇 기업들은 오르기도 했는데 이 콘텐츠나 광고 쪽 경기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좀 다른 생각을 하는데요. 넷플릭스만 좋은 거지 다른 쪽에 별로 좋지는 않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공급하는 공급사들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여러 제이콘텐트리 같은 업체들이 아직도 의미 있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넷플릭스에서 일정 부분의 수익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익을 내고 있지 못하는 분위기 또 국내 OTT의 전반적인 탄력 둔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콘텐츠 주의의 어떤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쪽에서 뭔가 좀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쪽은 오히려 최근에 넷플릭스가 게임 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는 넷플릭스의 시청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게임을 왜 모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넷플릭스는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게임들을 사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게임 서비스를 지금 붙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최근에 게임사들도 그동안 돈 많이 벌었던 MMORPG에서 좀 벗어나서 캐주얼 게임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게임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넷플릭스로 진출을 해서 다른 쪽의 어떤 모델들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넷플릭스 사례에서 봐야 될 것은 넷플릭스 가입자가 늘어난 것이 첫 번째로는 광고를 받지 않는 저가 모델이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게임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다른 쪽으로도 사람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게임즈 쪽에 뭔가 모멘텀에 있을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역에서 김종효 이사님과 어려운 상황에 투자 전략 점검해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